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부터 얼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뉴스 우리 슈퍼파울 형이 또 한마디 해주셨군요. 한마디 해줬기도 하고 이제 24일 날이죠. 내일 이제 의회에 나가서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나가게 돼 있는데 블룸버그가 참 열심히 하네요. 블룸버그가 청문회에 미리 이제 서류를 낸다는 거예요. 미리 자기 생각을 써서 내는데 그걸 살짝 보니까 비교적 좋은 얘기가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걸 예고한 거죠. 경제 회복이 일반적으로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나아갔고 더 강해질 것이다. 그런데 회복이 완성되려면 멀었다는 점에서 연준은 얼마나 오래 걸리든지 무관하게 필요한 경제 지원을 지속할 것. 굉장히 건조한 얘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문서로 써서 제출을 했다라고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방점을 두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경제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연말 정도 되면 좀 더 정상적인 경제 환경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더 많은 미국인들이 백신 접종, 백신 접종으로 바이러스를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이러한 진행을 환영하지만 아직도 힘든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을 망각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썼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경제 지표, 특별히 고용 지표, 어젠가 그제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고용의 질,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숫자 이면의 얘기까지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게 아마 제롬 파월과 재문부 장관인 잔헤델런의 입장일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부직 단념자라든지 이런 글로벌 팬데믹 상황, 코로나19 상태에서 구직을 포기한다든지 나는 이제 이 사회에 편입될 수 없어라고 정포로 아시겠지만 실업률이라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실업률의 모수가 뭐냐면 구직의 의사가 있거나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직업을 못 구한 사람이 실업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럴 수가 있잖아요. 나 한 2, 3년 동안 계속 구직 활동을 했는데 구직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네. 이런 사람들은 실업률 측정 대상에서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인구에서 실업자가 몇 명인가. 예를 들면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몇 명인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구직 활동 인구에서 직업을 못 구한 사람을 실업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저도 한 3년 동안 살아보면 미국 실업률이 저게 4%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거든. 4%면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주변에 실업자가 되게 많았어요. 너 뭐 하니?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이게 대체로 보면 경제적 빈곤층에 보면 사회에 편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를 다녀다가 많은 친구들도 있고 알코올, 또 마약 이런 것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표로 나타나는, 숫자로 나타나는 이런 경제 지표, 특별히 고용에 관련된 지표하고 좀 다른데 제롬 파월이 이제 내일 의회에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을 망각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이런 부분, 실질적인 고용의 어떻게 보면 개선, 이런 것들에 방점을 두겠다. 이거는 지표가 흔들리더라도, 지표가 좀 좋아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스탠스와 돈을 푸는 정책을 후퇴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밝힐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경제도 회복세고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들이 많아서 우리가 긴축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으나 아마 제롬 파월의 입에서는 오늘도 내일도 혹은 그 다음 날도 상원에 가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다지 시장을 막 뒤흔들 만큼 강한 코멘트가 나오기보다는 시장을 진무하는 그런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 채 10년짜리 10년물이 1.7대에서 1.69, 꽤 오랜만에 1.6대로 일단 반낙했다는 것도 간밤에 미국 중시, 특히 성장주를 상승시키는 배경이 됐습니다. 파월 아저씨가 또 비트코인 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긴 한데 비트코인은 투기 자산이다. 얘기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금을 대체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US 달러, 달러를 대체한다든지 이런 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비트코인이 간밤에 좀 많이 빠졌죠. 그 얘기는 또 잠시 후에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얘기했으니까 중국도 한 번 또 가봐야죠. 중국 인민은행은 금리 동결? 사실은 성장의 어떤 관점에서 과열을 걱정해야 될 것은 미국이 아니에요. 물론 미국 경제 성장률도 6% 나온다. 사실 중국은 기저효과라는 것들을 사실은 전 세계 주요국에서 가장 덜 반영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말 과열을 걱정할 정도로 성장률을 전망하는 나라라서 사실 연초부터 중국이 왜 저러냐. 지금 주식증 올라가려고 하면 찬물을 끼었네. 금리가 사이버 금리가 오른다. 15금리라고 하죠. 이런 게 오른다라는 얘기도 하고 중국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에서 돈줄을 재는 조치를 할 거다. 이런 조치들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굉장히 잘 나가다가 중국 당국의 어떤 코멘트라든지 조치에서 털썩털썩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중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생각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제 중국의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최후대 대출금리라는 게 있거든요. LPR이라는 게 있습니다. 론 프라임 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물론 시장 전망에도 다 동결할 걸로 봤습니다만 11개월 연속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1년 만기 LPR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합니다. 이게 현재 3.85%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기준이 되는 금리 그러면 1년 만기 LPR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한 3.85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거나 미국 기준으로 보면 좀 높지만 예전 스펙으로 보면 중국 금리가 3.85 몇 개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 낮아져 있는 거고요. 5년 만기 LPR도 있는데 이거는 중국의 어떤 부동산에 대한 부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건데 5년 만기는 4.65입니다. 당연히 동결이 됐는데 이 동결을 하면서 인민은행의 총재죠. 이강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이강 총재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런 사람들의 얘기 코멘트 이런 것들이 전하고는 조금 달리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갑자기 통화를 줄인다든지 긴축을 할 가능성보다는 경제가 지금 우리의 전망대로 통화 정책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회복되고 있다. 이런 코멘트들을 했어요. 여기다가 이달 초에 거수층이라고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위원장 이런 직위에 있는 사람인데 글로벌 금융시장과 중국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끼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날 주가가 엄청 빠졌거든요. 이렇게 얘기한 거면 인민은행이라든지 공산당에서 뭔가 조치를 하겠구나. 이랬는데 사실 그 이후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요. 이강인민은행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감안하면 중국 통화 정책은 현재 정상적이고 유동성을 공급할 여지가 아직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향후 통화 정책 방향도 경제성장 지원과 리스크 관리 사이에서 균형점을 이룰 거다. 한쪽으로 성장을 막 드라이브하거나 아니면 긴축으로 확 돌아서서 뭔가 위험을 관리하는 수준으로 경도되지 않고 그 중간 어디선가 우리가 균형점을 찾을 거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어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중국 주식이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도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는 LPR의 동결과 더불어서 중국인민은행 총재의 우호적인 발언이 있었는데 사실 미국과 중국의 양대 중앙은행 수장들이 대체로 다 시장의 우호적인 코멘트를 했거나 할 거라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동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러 회사들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소식들에 참 마음도 떨려보고 실망도 많이 했는데 올해 유독 이런 게 심했다면서요. 아니 그런데 이제 조회 공시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시세가 급변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 그러니까 니네 이런 소문이 있던데 그거 밝혀라 공시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회 공시 중에서도 풍문에 대한 해명. 예를 들면 니네 어디 인수설이 있더라. 그러면 주가가 막 유동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입장을 밝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시 풍문에 대한 해명 공시가 올해만 33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많은 거냐 적은 거냐 뭐 33건 가지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작년에 같은 기간에 보면 14건. 그러니까 두 배 이상 올랐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주시장에 풍문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볼까요. 사실은 어젠가요. 어제도 이제 KG그룹이라고 있죠. 이데일리도 갖고 KG이니시스 이런 회사들을 갖고 있는 중견 그룹인데 외국계 투자은행을 자문사로 선정해서 계열사인 KGETS를 매각한다. 매각을 추진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공시는 매각 가능성을 타진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 공시가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마는 현대차, 기아차, 애플카 생산한다. 이런 것들도 굉장한 풍문이죠. 사실은 이런 초대형주의 어떤 풍문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까지 크게 움직였던 것도 저는 잘 못 봤거든요. 그만큼 이 풍문에 의한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의한 주가 변동성이 전보다 훨씬 크다. 그 얘기는 개인의 시장 참여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 투자자들 위주의 어떤 시장에서는 사실 그 정보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게 검증도 빨리 될 뿐더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주식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 거기다가 주식 투자자가 느니까 언론사도 금융시장에 대한 보도의 태도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뉴스, 그중에서도 주식시장에 대한 뉴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을 거 아닙니까? 주식 투자를 안 할 때는 무슨 공시니, 풍문이니, 기업 활동에 대한 보도, 내일이 아니었는데 이게 내가 주식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대형주,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건 이들 회사에 대한 소식이나 어떤 소문이 나하고 굉장히 밀접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언론, 신문이나 방송도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야지만 열동률이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런 사실 보도에 관련한 태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보도 같은 것들이 난무해지고 더 많아지고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제주은행의 네이버 피윈수설, 아직도 지금도 그런 설로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 만도 같은 회사들, 만도에 폭스바겐 5천만 개, 서스펜션, 수주 이것도 미리 유포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좀 어지러워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소문과 정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곡된 소문과 함의를 가진 정보는 공급자나 수요자나 다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너무 이 풍문에 의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나 막 내동매매를 하시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식이 들어오면 일단 숨을 한 번 쉬십시오, 정프로. 바로 액션하지 말고 숨을 한 번 쉬고 최소한 이게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러 차례 검증을 해보고 주식을 매매하는 그런 습관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 공급하실 이런 소문과 보도를 다루는 분들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전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그렇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스 3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바로 우리 박병시장 부장님 모시러 저희는 또 출발하겠습니다.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